5 고무스페숲의 방법으로 찾아 하살이 두발뿐인데 이 버섯은 독버섯이잖아? 이걸로 독을 만들 수 있겠어 오오 곳곳에 아이템들이 다 있네 잽동창이야 이게 뭐야 아까 거기로 돌아온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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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2를 누르고 있으면 R2가 아 아 아 그냥 싸우고 되네 그냥 안해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있어 알고 る る る る る る る る 아 어떻게 간도 크지 아 아 족보사 아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거야 캠프로 돌아가자 가서 해보자 어라 여기는 어디지 마그네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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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지제와 추종자들은 밤의 어둠에 몸을 감추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동로마제국의 국경 근처에 구불구불 일단은 패스 별다른거 없지 다 먹었지 아 불화살 불화살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으아 으 등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것 같은데 아 불화살이 있으면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야 난 때리라 몽골 문자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해석 불가 나오네. 어 아니야 아니야. 이건 또 뭐야? 근데 베이스 캠프가 어디야? 저기 베이스 캠프가. 가보자. 아... 못 가고 싶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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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..레모...똑아살을... 서지품에서 똑아살을 제작하시오 선택 똑아살 두발 저 목록 일단 뒤로 최대 제작 나무가 없네 그리 받고 장비품 무기 업그레이드 쉬고 싶지 장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지금 무슨 소리 하는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미치겠네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누가 겁낼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그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왜 그래 이런 바보 같은... 무섭잖아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언젠간 이해할 거다 알겠지 알아 이해 안 할거야 그냥 그만하면 안 돼 아빠랑 같이 있을래 꿈을 꾸는구나 꿈을 꾸는구나 꿈을 꾸는구나 꿈을 꾸는구나 이제 꿈을 꾸는구나 안 되려나 셋 굿 우릴 공을 꾸는구나 이걸 가서 잡아 이 새끼들 벗어 온다 나한테 온다 모두 응답하라 뭐 좀 찾았나? 템프를 또 찾았다 불길이 그대로인 걸 보니 멀리 못 간 것 같던데 잘 가시기야 맞잡고 있다가 흩어져 찾겠다 알았다 하지만 놈들은 놓친 것 같으니까 실종된 조사팀을 찾는게 먼저 참고의 시체에서 전리풍을 두개 잠시만 스킬 선택 사냥꾼 하나도 zem task 지하 장비 라이프 뒤로 무기업 그레이드 이건 안되는가 봐 재료가 뭐지 가재란가 봐 오케 가자 아 이게 독구름이구나 독구름 한발있나 여기서 제작을 해보자 자세상 엑스 타냐 아 두발중에서 한발 써버렸네 딸이 제작하러 가야되나 아 타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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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타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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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발? 24발? 몇 발? 24발? 아... 이러면 안되는데 싸우면 쏘면 저마다 알았을건데 숨어 숨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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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끝 아 나무 판자가 없냐 드디어 시작이다 오래된 소련 시설을 점령하라고 파괴 어게 이런 안들어도 돼 아이템 뭐야 발전기는 뭐야 아 발전이 터뜨리라고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쓸려오가 없잖아 아 아 나무 까지 난 판자가 있어야 하는데 어 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상태가 더 취한다, 교수님 끊길 수 있으므로 어깨 근데 이런거밖에 안주나? 정신상태가 더 취한다 대다 아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법은 모르겠네 일단은 가보자 일단은 저쪽이라 이 말이지 어 안와지는데 안와지는데 이 글자는 몽골거야 하지만 못 읽겠어 이거를 타고 갈 수가 없나? 어 골 때리네 여기도 갈 수가 없고 올라가지 못하네 음 뭐야 아 설마 이거를 우와 이래 하는구나 아 떨어지면 어떡해 연기를 해서 못 가나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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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야이 아 아 아 아 아 우와 이거 안되는구나 이 저리 어떻게 가? 어? 아이고 설마에 터뜨려야 되나? 아닐건데? 뭐야 쫀며쫀며쫀며쫀며쫀 spec Сhistoire kom presupub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사 조사를 하려고? 잠시만 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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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오케이 드로 다른 것도 있나 오케이 맞고 맞고 아 여기에 내려오는 거고 이게 단대 여기나 어 이것도 뭐야 또 별거 없는 거 아이가 별거 없는데 그래서 이래 뛰나 뛰는 것도 아닌데 우와 이거 막혔네 음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게 약간 곰 잡으러 갔던데 근데 아 큰일이네 아 도앤 저 약속이 뜨더라 일단 곰 있는 대로 먹어 봤네 줄기 두개, 저기 올라오면 곧 부살거 아냐 위치를 위치를 좀더 좋은데로 잡을 수 없나 이 나뭇가지가 있는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긴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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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도가야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안 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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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으아 잡았다 오우 샛 공과죠 뭐 생존자 팩을 받으라고 어디가서 받는데 이거다 생존자 팩을 오케이 상점 가서 받으라고 상점 문서 매장품 자원 상점이 어딘지 알아야지 이 사람아 잘하지 이거 말고 어 문서를 내서 안찾았네 오 뭐 안찾은 것들이 많네 돌기둥 챌린지는 뭐지 잠시만 챌린지 챌린지가 뭐냐고 일단은 생존웃풀 아 다 찾았네 내가 돌기둥 요거 가면 되네 저게 파란색 오케이 저거 가자 저거 갔다 오십시다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파사로 며팔 이시 아우팔 여기 내팔 좀 산다나 여기 내팔 아우팔 요거 시체들이 그대로 있구나 아우팔 어 다음에 다시 얘는 먼데? 해골인데? 완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가방은 충분히 자원 등 알려줍니다 오! 동굴이 두 개가 있다 이거네 매장품 일단 가보자 동굴 뭐야? 로프 아시스 오케 어 뿔도 없구나 뭔가 매장품 있는데 이게 뭐야? 아 이 안에 있는 거네 이쪽 동굴에 뭐가 있느냐 총이나 폭반물로 사용해서 붙일 수 있다고 총 총 화살밖에 없는데 내가 아 총이나 저건데 아니 자 자 도가사 아니 이거를 시청이 어디 지금 못 간다는 결론이네 일단 뭘 제치고 못한다는 결론이지 일단은 다시 한번 가보는 걸로 어떻게 다시 한번 가보는 걸로 뭐랬나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다시 한번 가서 제작이 되는지 확인하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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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